결국은 이재명 다음에 타켓이 내가 보면 김어준이야 여러분들 다 뭐 박원순으로 간다고 하는데 박원순을 자네들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김어준을 쳐야 왜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할 때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뉴스 공장을 듣더라고 버스에서도 뉴스 공장이 나오고 김어준 씨만큼 저들의 프레임을 아침부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거든 그치 엄청난 영향력이거든 그래갖고 저들의 그 전날에 있었던 가짜 뉴스나 잘못된 뉴스들을 바로잡아주고 여러분들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애들이 그 쌍욕을 먹으면서 까지 그 방송에 출연하는 거에요 그쵸 이 아저씨 언제까지 생방하냐 짐 싸라 어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쌍욕을 먹어 가면서 까지 자유한국당이 애들이 나오는 거야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자유한국당이 애들이 거기 방송 얘 얘 재방송이에요 뭐하러 출연을 하겠어 여러분들 그렇잖아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정권이 들어설 수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조중동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 조중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야 왜 김어준과 함께 팟캐스트들의 위력이 엄청났던 거거든 근데 아침부터 김어준이 월 화 수 목 금 심지어 주말에는 다스베이다로 일주일 내내 저 수구세력들의 프레임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이 김어준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거에요 잘 보시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 비판할 때 누가 나왔어요 장하성 실장이 나와요 김동연 실장이 나와요 위안부 문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여성과작부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 나와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노롯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건 왜곡되고 조중동이 날조하고 잘못 전달되는 것들을 직접 아침에 뉴스공장에 왜 그런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왜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홍종학 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저들이 가짜 논리를 펼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소통의 창고 그리고 진실을 전달하는 창고로 썼는데 쟤네들이 결국은 보세요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확실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소통력이 강한 방송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굉장한 거지 이재명은 내가 보면 진짜 쟤네들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쟤네들의 진짜 목표는 이재명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보면 이재명을 빌미로 이재명의 흠 많은 이재명을 빌미로 악마시켜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친 거지 봐봐 이재명 논란이 있으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피해 입었나를 가장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이재명을 중심으로 쟤네들이 진짜 공격했던 사람들을 봐봐 표창원 이재정 최민희 정청래 이해찬 이해찬을 심지어 반문이라고 하잖아 결국은 이해찬을 반문으로 몰면서 친너와 친문 문재인 정권은요 친너와 친문을 갈라칠 수가 없는 정권이에요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도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이해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친너와 친문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무현은 모르지만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나타났어요 제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노무현을 모르지만 최근에 정치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어떤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나는 노무현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은 좋아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해찬 그리고 한명숙 유시민 어떤 이런 민주진영의 아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계보예요 거룩한 계보가 끈끈하게 30년 이상 같이 정치를 하고 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칠 수 있겠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최근에 보세요 쟤네들이 가장 속이기 쉽고 넘어오기 하고 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로 변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선호가 넘어가죠 문재인만 보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뿌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뿌리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현재의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뿌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넘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 얼마나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지켜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 까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제가 보면 아 얘네들의 타켓이 점점점 아 이제 노골적으로 가는구나 그치 노골적으로 가는구나 이재명이라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는 너무 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어 사실상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은 11월 17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저는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11월 17일 날 제 입장을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할 건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을 악마와 해서 결국은 이재명을 이용해서 말이 안 되잖아 김호준에게 공격을 왜 했냐 이때는 딴 게 아니야 이 작전 세력들이 김호준에게 공격했던 이유는 딱 이거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왜 김혜경궁 김씨는 누구 겁니까 라고 안 물어보냐라는 이유야 왜 침묵하냐고 비판을 하면서 김호준을 악마시킨 거야 참 안타깝지 내가 보면 그렇잖아 저희 와이프가 어제 그러더라고 저희 와이프가 가끔 제 방송을 봐요 여러분들 그치 제 와이프가 제 방송을 가끔 보는데 그저껜가 방송을 확 꺼버렸대 왜 꺼냐라고 했더니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 그러면 찧 머묻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진짜 평범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거든 나는 당신이 그런 말을 입에서 쓰는 게 너무 혐오스럽고 듣기가 싫어서 방송을 꺼버렸다는 거야 정말로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이런 사태를 민주당 안에 일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현명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당신같이 이렇게 정치 분석하거나 아주 정치에 빠져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나같은 그냥 문재인 정부 응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머묻었다 이런 것 자체를 모른대 어 그런 말 쓰지 말래 제발 나보로 아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자기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혐오스럽고 그래갖고 제발 나한테 방송에서 머물뒀다 머물뒀다 이런 말 하지 말래 그거 듣고 너무 꺼버렸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아 그 말이 참 맞구나 쟤네들이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장의 스피커들을 결국은 제가 보면 처음부터 김호준 죽이기였어 처음부터 김호준 죽이기였고 어 그 다음에 주진우 봐봐 이 거대한 삼성이라는 내가 보면 야 삼성이 세긴 세구나 삼성을 비판한 사람들은 전부 타겟이 되는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주진우 뿐만 아니라 김호준 박용진 까지 예 쟤네들 봐봐 박용진 개새끼 정치 그만두게 해야 할 거다 뭐 저런 애들이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서운 이거는 작전이지 그러니까 가만 봐봐요 왜 뜬금없이 이재명 이재명 하다가 타겟이 김호준으로 가나 누구보다도 삼성 바이오 문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 이건 누구야 김호준 주진우가 끝까지 파헤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럼 왜 김호준 주진우는 삼성의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든 그러니까 이슈의 중심으로 쓰게끔 하려고 그랬냐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을 할 때 가장 실패했던 게 삼성이었거든 그렇잖아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의 어떤 가장 걸림돌은 정치권 관료 아니었어 삼성이라는 큰 뒤에 돈과 권력을 정치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대한 산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얘네들 봐봐요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하면서 머뭇었다 머뭇었다 하는 새끼들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 골라서 다 공격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심지어 요즘은 진선미까지 공격하더만 이재명이 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나 뭐 그래갖고 그걸 얘네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갖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재명 악마화 시키든 멀든 나는 관심 없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지네들이 이재명을 악마화 시키고 이재명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거 좋아 그럼 이재명한테만 해야지 그렇잖아 이재명한테만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김어준 주진호 수많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를 위해서 같이 뛰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부니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재명 싫어하고 좋아 이재명 그런 트윗 밝혀내 용서가 안 되면 밝혀내는 게 맞지 그러면 이재명한테만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침묵한다고 공격하고 의문을 제기한다고 공격하고 자세히 보면 문재인 주변에 다 진짜 문재인을 위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지 이제 좀 있으면 봐보세요 이재명 문제 이재명 지사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어떤 결단이 나오겠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이재명을 감싸고 놀았던 김어준 이동혁 근데 김어준 총수는 이재명을 감싸고 돈 적이 없어 김어준 총수 영화 만들 때 후원금 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마 작전이 그렇게 들어올 거야 영화 그날 바다 만날 때 그 돈 문제 그날 바다 문제랑 그 다음에 그 뭐죠? 10억? 100억인가? 그거 있었잖아 다스 주식 산다고 했던 거 그치? 다스 주식 산다고 하면서 그 두 개 갖고 왜? 나름 진보라는 스피커들을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게 바로 이 금전 문제야 이 돈 문제야 내가 얘기했잖아 송가역에서도 작전 세력이 있는 것이고 머물렀다 머물렀다고 하는 얘네들도 지금 양진영의 작전 세력들이 진정한 문재인 대통령만 지킬러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끼워갖고 엄청난 그렇잖아 지금 작전 세력들 어느 작전 세력이 더 세게 나오냐 근데 나는 하나라고 봐 이재명 지사 뒤에 있는 송가역이라는 그 작전 세력들과 머물렀다 머물렀다 뒤에 있는 작전 세력들은 한 패라고 생각해 내 결론은 이재명 뒤에서 작전을 조종하는 자들과 머물렀다 머물렀다 이 작전 세력은 하나야 하나래서 이렇게 갈라치기가 쉬운 거야 정말로 작전 세력이 따로 붙어갖고 작전 세력이 따로 붙는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목표가 다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못 가지 누군가는 오히려 더 정의롭게 가야 되지 근데 둘 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나오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 뒤에서 송가역이라는 걸 빌면서 작전을 펼치는 세력들과 이쪽 세력들은 하나야 하나가 나눠져서 동시에 벌리는 거지 내가 보면 그래서 이게 통하는 거지 가장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할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계속 끌어갖고 총선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뻔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김호준 총수가 누굽니까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도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고 이명 박근혜 정부 조중동이 힘을 진짜 조중동이 그런 파워 정치 권력을 흔들어 댈 때도 버틴 사람이에요 김호준 총수 쟤네들이 잘못 봤어요 지금 쟤네들이 어떤 작전이 들어오고 나한테 공격 들어올 거라고 뻔히 알고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조만간 이재명 지사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쟤네들이 노골적으로 김총수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격해야 되냐는 좀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흔드는 놈들도 자기의 실체를 알리라고 난 이상했거든 이재명 정의를 위하여 트윗 해경군 김씨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공격하는 건 좋았거든 그래 저런 트윗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저거는 정말로 분노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가 이상하더라고 김어준을 끌어들이고 주진우를 끌어들이고 전우영 선생을 끌어들이고 김갑수를 끌어들이고 민주주정에서 굉장한 브레인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더라고 나 이재명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욕을 안 했어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민주주정의 스피커들을 다 공격하는 거 보면서 이상하더라는 거야 거기에 가장 얘네들이 처음에 김어준은을 누군가 꺼내더라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김어준은 왜 침묵하냐라고 했던 그 아이들을 내가 좀 찾고 있어 지금 어느 정도 찾았는데 그 의제를 던지는 놈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김어준은 왜 침묵하냐 그러면서 김어준은 다스베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잘 물어보더니 왜 김어준은 침묵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어떤 프레임을 던진 놈들이 있거든 그런 트윗들이 없어진 트윗들이 꽤 있어 지금 내가 주말에 굉장히 그걸 많이 찾았거든 우리 지금 우리 시사타파팀이 좀 그런 걸 뒤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말에 어떤 거를 하냐면 처음에 이 문제 4월달을 중심으로 4월달 그 이 트윗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재명 그 정의를 위하여 트윗이 발견된 다음에 선거판으로 이렇게 휩싸이면서 굉장히 막 혼돈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 막 누군가가 계속 디머즈를 던지고 막 주진료를 던지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때 그때 그런 의제를 던진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놈들의 아이디를 내가 좀 클릭을 해보면 없어졌어 벌써 의제를 던지고 또 뭔가를 바꿨겠지 의제를 던지고 바꾸고 순진한 정치적 식견들이 없는 것들이 그거를 또 리트윗을 해요 리트윗 하면서 김호준을 공격하는 게 너무 당연시화됐다는 거 처음에 저쪽 머뭇었다 머뭇었다 공격하는 애들도 김호준을 공격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렇게 갸우뚱거릴 때 누군가가 김호준이라는 의제를 던져놓고 떠보는 거지 왜 김호준 민주주의의 스피커인데 왜 김호준은 침묵하냐 그때 이제 사람들도 저쪽에서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이해찬이나 김원준은 이미 악마화가 됐어 그치 이해찬이나 김원준은 이미 악마화가 돼 있는데 처음에 지금 쟤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털보 털보 뭐 뭐 털묻었다 이러면서 막 완전 이제 그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하지만 쟤네들도 처음부터 김호준을 공격하지는 않았어 잘 봐봐 쟤네들 트위 4월 2018년 4월 달 시작해 갖고 뭐 이 문제가 밝혀졌을 때 처음부터 김호준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어느 몇몇 트위터들이 갑자기 김호준을 끄집어내요 어 갑자기 김호준을 끄집어내면서 논쟁화 시키면서 갑자기 김호준을 공격하면서 주진으로 넘어가 그때는 우리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뭐지 뭐지 이렇게 유심하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타겟이 애시당초부터 삼성에 어떤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이 김호준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생각해보면 김호준을 김호준이라는 스피커가 없어지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게 답이야 김호준이라는 스피커가 없으면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야 첫째 정치권에서는 누구야 자유한국당 언론에서는 누가 제일 좋아해 조중동 자유한국당 조중동 그러면 경제 쪽에서는 누가 제일 좋아해 삼성 그렇잖아 자유한국당 조중동 삼성 이 삼각 커넥션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 김호준의 공통점은 뭐야 자유한국당이 가장 싫어하고 조중동이 가장 싫어하고 삼성이 가장 싫어해 이 세 명들의 의견을 교묘하게 대변할 스피커가 필요했던 거지 얘네들은 그러면 가장 좋아 삼성에 적대적이지 않고 잘 봐 삼성에 적대적이지 않고 조중동에 적대적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 그런 스피커를 친노 친문 진영에서 찾기가 힘들잖아 거기서 이상한 애가 갑자기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 새끼같이 나타나는 스피커들이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삼성을 욕을 안하고 삼성을 찬양하고 박근혜를 찬양했던 인간 이명 박근혜를 찬양했던 인간들 조중동과 함께 이게 어디냐 경제지 경제부 신문의 기자들은 삼성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경제지들은 오로지 삼성은 영웅이거든 경제지에서 삼성은 영웅이잖아 경제부 기자 삼성의 우호적이고 자유한국당을 자유한국당 이명 박근혜에게 호의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답은 나오더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루 이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갑자기 문파를 문파를 자청하면서 갑자기 문파를 자청하면서 박근혜 찬양했던 사람들 삼성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어느 순간 문파의 리더가 되어있더라고 그렇잖아 자생각 해봐 얘네들의 타켓은 최종적으로 김호준 총수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 걔네들이 왜 김호준을 끊임없이 공격하겠어 딴 거 아니야 김호준이 말하고 김호준이 때리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아프니까 그런 거야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야 딴 게 아니야 아프니까 죽이고 싶은 거지 김호준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조중동 삼성이야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고 이명 박근혜를 빨아댔던 과거의 인간들 삼성을 좋아하고 삼성을 욕을 하지 않고 삼성을 찬양했던 인간들 경제부 기자들 경제부 기레기들 알겠더라고 누군지 딱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문파라 그러고 여러분들을 좀 현명하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총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김호준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놀라워요 나도 정치 분석을 하지만 이미 이 프레임이 시작될 때부터 자기한테 공격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무리한 프레임을 자꾸 저쪽에서 앞으로 던질 거라고 김호준을 죽이기 위해서 봐봐요 이제 그날 바다 회계철이 어떻게 됐냐 그 돈 갖고 먼저 제가 예언을 해드립니다 이재명 어느 정도 죽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바로 공격이 누구로 들어온다 김호준한테 들어올 것이다 김호준 뭘로 들어올 것이다 그날 바다 영화 그 다음에 다스베이다 그때 누구죠 다스 주식 모금했던 그거 어떻게 됐냐 요 두 개 갖고 공격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뻔해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무리한 의제를 누군가가 자꾸 던진다고 그럼 걔네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보세요 처음에는 뒤에 숨어 갖고 조용히 한두 명이 뭔가 이렇게 던지면 잘 몰라 근데 이상한 말들을 자꾸 던지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묻었다 뭐 묻었다 하면서 저 인간들이 처음에 김호준을 쉽게 욕 안 했어 저쪽에서 다 김호준 팬들이었다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김호준을 욕하니까 군중심의로 김호준 욕해도 되는 거구나 나쁜 놈이구나 정치적인 식견이 짧으니까 아이큐들이 낮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진흥순이라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6.13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찍자고 하는데 거기서 좋다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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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남경필 찍자고 하는데도 거기서 좋다고 남경필 찍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형성의 세력이냐고 거기서부터 이상해갖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당대표 선거에서 김진표 개혁진표 김진표 자 김진표입니다 민주당의 김진표입니다 개혁진표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진짜 기가 차갖고 이해찬을 반문이라 그럴 때 기가 차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이큐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걱정하지 마셔라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 없고 쟤네들 이제 무리수가 올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면 또 무리수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때는 이제 역공이 들어가면 그때는 반 죽여놔야죠 그땐 죽여놔야죠 지금이야 이재명이라는 절대 악을 생산해 놓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쟤네들도 무리수를 던진다고 선거가 다가오면 그때 잡히면 죽는 거지 그건 눈에 보여 니들 4월달에 김어준 왜 침묵하냐고 했던 내가 트윗을 한 10개를 리트윗한 거라는 좀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없어졌어 트윗이 이재명 이재명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김어준을 공격을 하더라고 어떤 놈이 김어준을 가장 먼저 4월달 근처에 공격 그때부터 내가 한번 쫙 설쳐봤어 누가 가장 이재명과 김어준을 연결고리를 누가 시작했나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가 한 내가 보니까 한 10개가 리트윗을 했었는데 4월달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김어준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악무화 됐거든 선거 때는 4월달에 초반에 4월달 5월달 이때 누가 던졌다 했더니 한 10개의 트윗 아이디가 우리가 요즘 조사하고 있어요 싹 보고 있는데 7개가 없어졌어 지금 7개 개정이 없더라고 하여튼 보자 너희들도 알겠지 긴장해라 너희들 진짜 내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슬슬 너희들 보여 다음 타켓이 누군지도 우리는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너희들 작업할라 그러면 좀 정교하게 이 새끼들아 내가 뻔하지 너희들 그날 받아 후원금 받아갖고 영화 입장료랑 뭐 그걸로 너희들 아마 김어준 1차로 공격할거잖아 두번째 다스베이다 주식 지분 그거 할 때 그걸로 너희들 두번째 타켓이잖아 너희들 아마 내 말 그대로 지금 다 뽀럭났을거야 너희들 아마 근데 고대로 너희들은 공격할 수 밖에 없을거야 보세요 여러분들 벗어 새끼야 내가 이 정도 얘기할거면 너희들 실패야 네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저것들 무리수 던지면 저것들 죽여놔야되요 난 늘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이재명을 욕하든 악마시키들은 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근데 느닷없이 김어준을 끌어들이고 주진료를 끌어들이고 온갖 민주주의 표창원 박주민 정청래 뭐 이해찬 뭐지 와 이런 뭔가 거대 세력이 붙었네 난 그때부터 너희들을 굉장히 의심했던거야 그렇잖아 난 너희들이 이재명을 악마하든 이재명을 욕하는 관심이 없었어 난 음 예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뭐 우리가 뭐 쟤네들 여러분들 이명 박근혜 정부 국정원 검찰 걔네들 밑에서도 우리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8월 16일날 독립운동한 새끼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내성이 센 사람들인지 모를거에요 적당히 흔들면 무너질거라고 생각하는데 니들 이 새끼야 잘못 건드렸어 진짜 니들 넘지 말아야될 선을 넘은거야 어 알겠어 응 니들 뜬금없이 김어준 니들 김어준이 니 라이벌도 아닌데 허건나 김어준 욕하더라 정신차려 이 새끼야 수준 좀 알고 주제 파악 좀 해 니가 김어준을 욕한다고 니가 김어준 상대나 되냐 이 새끼야 정신나가는 새끼들아 니네가 김어준 욕한다고 김어준이 너네 상대 안해주지 그게 더 얄밉지 김어준은 왜 니네가 아무리 트윗으로 김어준 욕해도 김어준은 상대 안해주는 것 같아 어 니들은 김어준 상대가 아니니까 안해주는 거야 김어준이 진짜 김어준이 칼을 뺐을 때는 진짜 제대로 죽는 거야 니들 생각해봐 생각해봐 니들 얼마나 약올르겠어 하고 엇날 김어준 욕하고 자칭 지네들 스피커라는 새끼가 김어준 존나까 하는데 김어준은 내꾸도 안해줘 더 약올르는 거야 이게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것들을 바로 죽여놓을 거예요 예 저것들 서서히 저것들 더 큰 프레임을 던져갖고 결국은 제 말이 틀리나봐요 저것들 2차 이재명 문제가 어느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냐 바로 김어준 공격 들어오고 주진우 공격 들어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 걱정하지 마시라 아 이명 박근혜 시절에서도 견뎌내고 목숨 걸고 쌓았던 사람들이 저 따위 것들이랑 니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아 분명히 얘기하는데 니들이 먼저 죽을 것이다 아 니들이 그렇게 떳떳할 것 같아 어 니들 벌써 내부고발이 막 들어오더라 어 니들 거기서 뭐 니들 거기 소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막 내부고발이 들어와 어 니들은 니네 스스로가 터져갖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니들은 먼저 무너질 것 같던데 음 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도 Murado 맞춤 128 에디엘 으